네 스포츠 서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스포츠 서울에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 수현이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저 수현 OPPA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너 완전 짜증나 갑자기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?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클로즈업으로 갈게요 뒤에 여기 andal 자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